내 목숨 걸고서라도 지킬 거야. 우리 은별이. 배로나 죽여서라도? 매일 밤 로나가 깨어나는 꿈을 꿔. 불안해서 미쳐버릴 것만 같다. 배로나가 깨어나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거잖아. 우리 은별이는 경찰에 잡혀갈 거고.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무서워 죽어버릴 것만 같다. 은별이도 나도 못 견디고 죽어버릴 거야. 정신 똑바로 차려. 그래야 우리 은별이 지킬 수 있어. 너 뭐 하는 짓이야. 정말 당신 우리 은별이 지켜줄 수 있어? 내 목숨 걸고서라도 지킬 거야. 우리 은별이. 네. 배로나 죽여서라도? 내 덕배에 지켜준다고. 무슨 짓을 해서라도 우리 은별이 인생 망치지 않겠다고.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해. 내 손으로 로나 죽여서라도 우리 은별이 살린 거야. 사실 나도. 우리가 우리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. 당신도 나도 책임 있어. 로나가 깨어날 확률이 천만 분의 일이라도 있다면 그 천만 분의 일 가능성 때문에. 오윤희도 우리도 다 불행해질 수 있어. 당신도 그걸 원해?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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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